디톡스 요가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림프순환을 위한 수련입니다. 일명 빡센 요가가 아니라 근육을 적당히 힘있게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완하는 것의 반복적인 움직임, 다시 말해 수축과 이완의 적절한 균형적인 움직임은 림프순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힘든 수련으로 무조건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서 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림프순환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시켜 몸을 순서대로 풀어나가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나 요가의 두 번째 디톡스 시작합니다. 교호호흡 왼 다리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소머리 자세로 앉아 왼손에 두세 번째 손가락을 구부려 엄지와 약지 손가락을 코 바깥쪽 오른쪽 코 눌러 왼쪽으로 내쉬고 왼쪽으로 들이십니다. 양쪽을 막아 멈추고 오른쪽 열어 길게 내쉬고 오른쪽을 막아 멈추고 양쪽을 막아 멈추고 왼쪽으로 길게 내쉬고 왼쪽 콧구멍 들이시고 양쪽을 막아 멈추고 양쪽을 막아 멈추고 왼쪽 콧구멍 들이십니다. 왼쪽 코로 길게 내쉬어 주세요. 왼손 내려 양쪽 코로 깊게 숨 들이십니다. 반대쪽 오른쪽 오른 다리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소머리 자세 오른손 두세 번째 손 구부려 오른쪽 코 막아 왼쪽으로 내쉬고 왼쪽 들이십니다. 양쪽을 막아 멈추고 오른쪽 길게 내쉬고 오른쪽 들이시고 양쪽을 막아 멈춘 숨 유지 왼쪽을 길게 내쉴 때 아랫배가 들어가게 왼쪽 들이시고 양쪽을 막아 멈추고 오른쪽 길게 내쉬고 오른쪽 들이시고 양쪽을 막아 멈춘 숨에 등의 힘을 풀어요. 왼쪽 코로 길게 내쉽니다. 오른손 내려 깊게 숨 들이셔요. 자세를 풀어 매트 끝으로 앉습니다. 엉덩이 아래쪽의 허리 부근이 동그랗게 습관적으로 말리는 분들은 엉덩이 밑에 담요를 깔고 앉아주세요. 하플로러스 스파이널 트위스트 왼 다리가 위로올 수 있게 반가 부자로 앉아 스트랩이나 수건을 왼 발목에 걸어 오른 엉덩이 뒤쪽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왼손을 등 뒤 바닥 오른팔 위로 들이시며 배 길게 펴고 내쉬는 숨에 몸통 돌리며 오른손 왼 허벅지 바깥에 숨 들이시며 아랫배에서 척추를 위로 길게 연장하고 내쉬는 숨에 왼쪽 배가슴을 부드럽게 열어내며 손으로 수건이나 스트랩을 잡습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 왼쪽 목이나 승모근 어깨 주변부가 부드럽게 유지해 보세요. 숨을 들이시며 중앙으로 하프폴드 벤 초보자분들은 옵션을 먼저 듣고 시작합니다. 중급자는 왼 다리 올린 상태로 잠시 기다리세요. 1단계 왼발을 안쪽 허벅지에 대서 양손을 땅에 집고 몸을 바르게 세웁니다. 만약 손을 땅에 집는 거가 힘든 경우에는 발 아치 쪽에 스트랩이나 수건을 걸어 몸을 최대한 위로 펴는 걸 연습하시면 돼요. 자세 시작합니다. 왼손 등 뒤로 보내 스트랩이나 수건을 잡고 오른팔 위로 또는 양팔 위로 내쉬는 숨에 상체 앞으로 접습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치골뼈에서부터 붙어있는 아랫배가 명치와 쇄골 방향의 중심선을 따라 길게 연장 목과 어깨 주변의 긴장을 풀고 몸 안으로 숨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천천히 숨 들이시며 상체를 세워 올라옵니다. 왼다리를 풀고 이어서 City Side Bend 뻗은 오른다리 유지하고 왼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려 뒤꿈치 힙 가깝게 뒤꿈치가 왼 엉덩이 밑에 깔리지는 않아요. 왼손 발목 잡고 오른손 정강이 위에 들이시며 배를 길게 연장하고 내쉬며 오른쪽 귀 어깨 위로 부드럽게 떨굽니다. 들이시는 숨에 아래 골반에서부터 몸통 전체가 숨으로 부풀고 내쉬는 숨에 왼쪽 목과 어깨 턱 승모근의 힘을 풀어요. 특히 지금 자세에서는 왼쪽 쇄골 주변으로 숨이 들어오는 걸 충분히 느껴주세요. 들이시며 오른팔 옆구리 길게 늘려 다리 안쪽 땅으로 내려갑니다. 왼팔 귀 위로 뻗어주세요. 오른쪽으로 몸의 모든 무게 중심이 딸려가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양 엉덩뼈에서 허벅지를 좌우로 길게 늘려줍니다. 왼 아래 허리까지 숨을 충분히 들이시고 내쉬는 숨에 허리의 긴장을 풀면서 왼쪽 갈비뼈 가슴 겨드랑이를 손끝까지 연장해요. 왼팔을 내려 힘 옆으로 다리와 배 힘 써서 천천히 상체 세워 올라옵니다. 마지막 오른손이 뺨을 받쳐 고개 중앙으로 손 무릎이 부드럽게 숨 쉬어 주세요. 왼 다리 오른쪽으로 풀고 반대쪽 하플로러스 스파이널 트위스트 오른 다리 위로 반가보자 오른 발목에 스트랩이나 수건을 걸어줍니다. 오른손 등 뒤 왼팔 위로 내쉬며 트위스트로 들어오세요. 트위스트를 하는 기분이 목 주변에서 일어나기보다 목은 최대한 부드럽고 다리와 배의 파워에서 내쉬는 숨에 몸통이 돌아가는 걸 느껴요. 오른쪽 배가슴 충분히 열어 손으로 스트랩이나 수건을 잡고 자세 더 깊게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아랫배 허리 쪽으로 쏙 집어넣으며 몸통을 회전하세요. 숨 들이시며 중앙으로 하프폴드 벤 초보자는 맨 처음 안내해 드렸던 단계로 진행하시고 맨 다리 앞으로 풉니다. 왼팔 들어 들이시는 숨에 배 길게 연장하고 내쉬며 상체 앞으로 오른쪽 앞에 가슴과 연결되는 어깨의 긴장을 풀고 부드럽게 숨 쉬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왼다리를 발볼 쪽을 향해 길게 뻗되 등이 동그랗게 말린다면 배 안의 긴장을 더 풀어 배와 가슴 세골 방향을 충분히 늘리는 것에 집중해요. 다리와 배의 힘을 균형감 있게 사용해 봅니다. 숨 들이시며 상체 올라오고 손과 발을 풀어 시리사이드 벤 오른 다리를 뒤꿈치 엉덩이 바깥쪽으로 열어주고 양손 앞에 바닥 짚어 엉덩이 살짝 들었다 좌골을 편하게 땅에 내려놓습니다. 오른손 발목을 잡고 들이시며 몸 바르게 세우고 내쉬며 왼쪽 귀 어깨로 부드럽게 떨궈요. 들이시는 숨에 골반에서 척추를 위로 길게 연장하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가슴 세골에서 어깨와 손을 부드럽게 연장하는 기분을 느껴요. 왼손 다리 안쪽으로 길게 내려가고 오른팔 귀 위로 양쪽 승모근의 긴장을 풀고 날개뼈 뒷부분이 가슴 앞 겨드랑이 쪽으로 감겨 연장합니다. 팔을 뻗을 때 등이 동그랗게 말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으로 숨을 충분히 들어가게 하고 호흡이 굽어있는 부분을 펴게 느껴보세요. 오른팔 내리고 다리와 배에 힘써서 천천히 상체 세워 올라옵니다. 마지막 왼손이 뺨 받쳐 고개 중앙으로 양손 내리고 숨 쉬어 주세요. 오른다리를 왼다리 쪽으로 풀고 엘보 두니 담요를 아래 허리와 천골 있는 부분으로 받쳐서 높이를 살짝 높여 주세요. 무릎 구부려 발 세우고 들이쉬며 머리 어깨 윗등 올라오고 멈춘 숨에 꼬리뼈 감아 양팔 왼쪽 내쉬며 오른다리 앞으로 길게 배를 땅으로 숨을 들이쉬며 무릎 구부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아 양팔 오른 허벅지 내쉬며 왼다리 앞으로 길게 아랫배를 허리 바닥 쪽으로 들이쉬며 무릎을 구부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 감아 양팔 왼 허벅지 내쉬며 오른다리 대각선으로 길게 배를 허리 바닥 쪽으로 들이쉬며 무릎을 구부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고 양팔 오른 허벅지 내쉬며 왼다리 앞으로 길게 골반에서 허벅지가 멀어져요. 들이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말고 양팔 왼쪽 내쉬며 오른다리 앞으로 길게 허리를 바닥으로 누르세요. 들이쉬며 무릎 구부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말고 양팔 오른쪽 내쉬며 왼다리를 앞으로 길게 연장합니다. 엉덩뼈에서 발끝까지 작게 워요. 들이쉬며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고 양팔 왼쪽 내쉬며 오른다리 길게 연장하고 아래쪽 치골배를 바닥 허리로 들이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고 양팔 오른 허벅지 내쉬면서 왼다리 앞으로 길게 연장합니다. 팔 깨워요. 들이쉬고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고 양팔 왼쪽 내쉬며 오른다리 앞으로 길게 양 날개뼈 땅에서 떼세요. 들이쉬며 중앙 멈춘 숨에 꼬리뼈를 감고 양팔 오른 허벅지 내쉬며 왼다리 앞으로 연장 무릎뼈 힘 살짝 풀고 엉덩이에서 다리를 강하게 뻗으세요. 들이쉬며 무릎 구부리고 머리땅에 손발 풀고 숨 쉬어요. 얼굴에서 나는 열보다 배에서 나는 열 화가 나서 나는 그런 열보다 움직여서 나는 기분 좋은 따뜻한 열을 느껴보세요. 스트레드 리프팅 스루 중급자는 방 중앙에서 초보자 또는 허리 골반의 통증이나 허벅지 뒤쪽에 긴장감이 많으신 분들은 벽 쪽으로 가셔서 뒤꿈치를 벽에 기대고 연습합니다. 손깍지 끼세요. 팔꿈치 키요. 들이쉬며 머리 어깨 윗등 올라오고 내쉴 때 꼬리뼈 감아 치골 아랫배를 허리 바닥 쪽으로 그 다음에 다리를 길게 연장 숨 들이쉬고 날개뼈 계속 들고 있어요. 내쉬는 숨에 꼬리뼈 감아서 치골 아랫배를 허리 중앙 바닥으로 숨 들이쉬고 숨 들이쉬고 초보자는 머리 살짝 내려가요. 양 어깨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목이 말리기보다 꼬리뼈 감아서 아래 허리뼈가 감겨요. 이때 뒤꿈치는 벽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숨 들이쉬고 중앙으로 머리 어깨 윗등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감아요. 치골 아래 허리뼈가 등 바닥 쪽으로 더 쑥 들어가게 다리 길게 연장 숨 들이쉬고 밑등 올라오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감아요. 치골 아래 허리뼈를 더 쑥 납작하게 집어넣으며 엉덩뼈에서 허벅지가 길게 뻗어나가게끔 숨 들이쉬고 밑등 들고 유지 내쉬는 숨에 꼬리뼈 감아서 치골 아래 허리뼈를 바닥으로 쑥 집어넣어요. 숨 들이쉬며 머리 바닥 양손 허벅지 바깥에 중앙으로 데리고 옵니다. 숨 풀고 숨 쉬세요. 방 중앙에서 하신 분들은 다리를 땅에 내리고 휴식 무릎을 구부려 한쪽으로 돌아 앉습니다. 무릎을 구부려 한쪽으로 돌아 앉습니다. 돌핀 양손 이두박근을 잡아 팔꿈치 너비를 재고 양손 11자 바닥에 만약 목어깨에 통증이 있다면 이두박근 잡은 상태에서 팔꿈치 넓이는 똑같이 재주시고 손깍지를 끼거나 손바닥을 합장하세요. 중급자는 가능하다면 양손을 11자로 둬서 어깨 가슴 주변 부위 근육들을 더 느껴봅니다. 목을 놓고 들이쉬며 배 길게 내쉬며 돌핀으로 올라오세요. 전 안에서 손바닥 전체를 넓게 펴고 또는 깍지 끼신 분들은 손날을 누릅니다. 들이쉬는 숨에 갈비뼈 사이사이가 길어지는 걸 느껴요. 내쉬는 숨에 목에 힘을 풀고 주저앉기보다 골반 방향 쪽으로 옆구리를 길게 올라가게끔 무릎의 힘을 살짝 풀고 무릎의 힘을 살짝 풀고 아래쪽 배 운동했던 배를 천장 쪽으로 더 높게 들어 보세요. 쇄골 주변에 힘을 풀고 숨 쉬어 줍니다. 천천히 무릎 바닥 아기 자세로 이완 양손 바닥 짚고 상체 세우세요. 돌핀 변형 자세 벽에서 다리 길이만큼 떨어진 후에 팔꿈치 너비 재서 양손 합장 돌핀으로 올라옵니다. 숨 들이시며 한 다리 골반 높이 내쉬며 반대 다리 끌어올리세요. 양 손날과 팔 겨드랑이를 천장 골반 쪽으로 들어 올리고 왼 다리가 먼저 방가 부자가 되게 거꾸로 있을 때는 팔과 겨드랑이 갈비뼈가 다리 허벅지라고 생각을 하고 천장 쪽으로 길게 끌어 올리셔야 돼요. 반대쪽 오른 다리를 허벅지 앞에 잘 안 들어가지는 분들은 억지로 집어 넣지 않습니다. 양발 벽에 천천히 발땅에 무릎 구부려 아기 자세 천천히 손 짚고 롤업으로 올라옵니다. 체스트 오프너 체스트 오프너 왼쪽 몸이 벽을 향하게 서시고 발 골반 넓이에서 오른 다리 뒤로 130에서 40cm 정도 멀리 왼손 뒤로 보내 손 어깨 높이 오른손이 왼쪽 쇄골 앞가슴에 대고 왼쪽 쇄골 주변에서의 긴장을 풀고 숨 쉬어요. 특히 오늘 체스트 오프너를 할 때는 어깨에서 손의 길이가 아니라 손대고 있는 왼쪽 가슴 앞에서부터 손끝까지를 더 길게 느껴보세요. 왼손 내려 반대쪽 오른손 등 뒤 벽에 짚고 왼손 오른 쇄골 앞가슴에 숨을 들이시며 배를 가슴 쇄골 방향으로 길게 연장하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가슴 앞에서 어깨에 부드럽게 힘을 풀어 손끝까지 연결되는 걸 느껴요. 뒤에 버티고 있는 윗등과 승모근의 힘을 풀고 숨 쉬어 주세요. 오른손 내리고 오른손 내리고 천천히 자세에서 나와 발 지그재그 모으고 선솔테이션 매트 앞에 섭니다. 두 손 앞장 들이시며 양팔 위로 내쉬며 상체 앞으로 접고 런지 왼발 뒤로 무릎 발등 땅에 들이시며 양팔 위로 길게 골반에서 갈비뼈 위로 멀어져요.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셔트랑가 다리 뒤로 쭉 뻗고 꼬리뼈 먼저 감아서 들이시며 코브라 내쉬며 손 옮기고 다운독 자세 런지 왼발 앞 오른쪽 무릎 내리고 양팔 위로 왼쪽 골반에 주저앉지 않게 위로 일어나요. 양손 땅에 오른발 앞 폴밴딩 숨 들이시며 올라오고 양팔 위로 길게 내쉬며 두 손 가슴 앞 인헬 양팔 위로 내쉬며 앞으로 접고 무게중심 발 중앙이에요. 런지 오른발 뒤로 무릎 발등 내려주고 양팔 위로 숨 쉬어요. 양쪽 쇄골 주변에 호흡이 들어오는 걸 느끼세요. 양손 바닥 왼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귀엽게 멀어지게 차트랑가 꼬리뼈 먼저 감아 다리 뻗고 인헬 코브라 엑셀 다운독 런지 오른발 앞 인헬 양팔 위로 왼쪽 엉덩뼈에서 뒷다리 발끝까지를 강하게 뻗어요. 양손 바닥 뒷발 앞으로 폴밴딩 들이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가슴 앞 두 손 합장 인헬 양팔 위로 내쉬며 앞으로 잡고 라운지 런지 들이시며 왼발 뒤로 무릎 발등 땅에 왼손 대각선에 짚고 오른팔로 다리아 감싸 앉습니다. 왼쪽 서해부와 갈비뼈 쇄골 주변으로 호흡을 충분히 보내세요. 왼쪽 날개뼈 끝부분에 긴장을 많이 풀어요. 양손 바닥 오른발 뒤로 판자 무릎 내리고 차트랑가 인헬 코브라 엑셀 다운독 라운지 런지 들이시며 왼발 앞 오른손 대각선 짚고 왼팔로 다리 감아 정강이가 앞쪽을 보게 하세요. 오른쪽 골반 앞과 서해부 오른쪽 날개뼈 끝에 긴장을 풀고 오른 쇄골 주변에 호흡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배만 부푸는 기분이라면 조금 더 몸통 전체로 숨 쉬는 걸 느껴봅니다. 양손 바닥 뒷발 앞으로 폴밴딩 숨 들이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두 손 가슴 앞 합장 몸 전체에 순환이 되는 걸 느껴보세요. 스탠딩 포즈 시리즈 블락을 왼발 쪽에 가져다 놓으시고 왼발 여는 워리어 2로 섭니다. 워리어 2 남기 뒤로 내쉬며 내쉬며 윗등을 모으고 아래로 내려주세요. 들이시며 윗등 넓게 내쉬는 숨에 어깨 올리지 않고 날개뼈 중앙 부분을 모아요. 아래로 내려주고 숨 쉴 때 윗등 넓게 내쉬며 내쉬며 팔꿈치 구부려 아래 날개등을 중앙으로 모으세요. 모은 날개등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양팔 넓게 워리어 2 숨 쉬고 내쉬며 두 엉덩뼈 발 쪽으로 더 보내세요. 트라이앵글 오른팔을 10cm 안으로 좁히고 왼손 다리 타고 내려가 정강이 위도 좋고요. 블락이 있으신 분들은 왼손을 블락에 올려주세요. 오른팔 수직으로 목어깨가 불편하지 않다면 배와 가슴 앞을 편 다음에 오른 가슴에서 손을 등 뒤로 체스트 오프너 하듯이 깊게 열어요. 팔을 뒤로 넘기려고 할 때 오른쪽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하프문 오른손 골반 옆 그대로 왼발 블락을 30cm 앞으로 천천히 왼 발바닥에 무게중심을 실어 뒷다리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립니다. 중심 잡는게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들어 올리세요. 이때 오른팔은 등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왼쪽 고관절이 왼쪽 고관절이 눌리는 느낌이 들지 않게 엉덩이 바닥 근육을 쓰고 배 가슴 쪽으로 길게 숨 쉬세요. 오른손 골반 옆 배가 먼저 바닥을 향하게 돌려 뒷발 앞으로 발 골반 넓이 초보자는 서서 엎드리는 자세 유지하시고 중급자는 그대로 양팔 구부려 겨드랑이 감은 상태에서 오른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목의 긴장은 풀어 상체는 내려가지만 양쪽 갈비뼈와 옆구리 아랫배 천장을 향해 들고 있는 오른다리는 돌핀에서 썼던 것처럼 천장을 향해 쭉 들어 올리세요. 천천히 다리 내려와 오른발 뒤로 피라미드 자세 다리 앞뒤 간격 130cm 정도 오른손 밑에 블락을 바치고 왼손 정강에 앞 배 앞을 길게 연장합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허벅지 근육에 상해가 있는 분들은 지금의 1단계까지만 가능하면 양손 바닥 짚고 목에 힘 풀어 더 깊게 내려가세요. 뒷다리는 쭉 펴대 앞다리는 허벅지 근육의 긴장도가 너무 강하다면 살짝 무릎을 구부려서 긴장을 낮춥니다. 간혹 등이 굽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자세에서는 배를 길게 펴주세요. 피전 양손 풀어 뒷다리 무릎 먼저 내리고 왼 엉덩이부터 천천히 앉습니다. 골반에서 뒷다리 멀리 보내고 왼 엉덩뼈는 허벅지 무릎 방향으로 한 번 더 길게 연장해 주세요. 상체 앞으로 숙이고 숨 쉬어요. 왼쪽 골반 바닥에서부터 배, 갈비뼈, 가슴 세골선이 움츠리지 않고 길게 연장 자세 풉니다. 천천히 숨 쉬면서 상체 올라와 오른발 앞으로 반대쪽 오른발 여는 워리어 투 자세 블락을 오른발 바깥쪽에 미리 갖다 놓으세요. 워리어 투 숄더 슈럭스 들이쉬며 윗등 넓게 멈춘 숨에 어깨 기 위로 기 뒤로 내쉬며 윗등 모으고 아래로 내려줘요. 들이쉬며 윗등 넓게 내쉬며 중간 날개뼈 등 중앙으로 아래로 내려주고 들이쉬며 윗등 넓게 내쉬며 팔꿈치 구부려 아래 날개등을 중앙으로 모은 날개등 아래로 내려주세요. 양팔 옆 가슴에서 손, 골반 바닥에서 다리 전체를 따라 발바닥을 깨워요. 트라이앵글 왼발 10cm 폭을 줄이고 오른손 옆으로 길게 내려가 블락 블락이 없는 분들은 오른 정강이 위에 왼팔을 위로 열가되면 배가슴 활짝 열어 체스트 오픈 하듯이 팔 손등을 등 뒤로 더 보내세요. 오른 다리의 느낌보다 두 다리의 느낌이 균형감 있게 사용되게 숨 쉬어요. 왼손 내리고 하품은 오른 블락 30cm 앞으로 이동하며 오른발에 무게중심 잡아 왼 다리 들어 올립니다. 중심 잡기가 힘들다면 왼손 힘 옆에 가능하며 왼팔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세요. 이때 팔은 뒤로 넘기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실 때 골반에서 가슴 세골 쪽을 길게 연장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아주 살짝 감아서 엉덩뼈와 오른 발바닥을 땅을 밀어내듯이 길게 뻗어요. 그 다음에 왼 다리를 할 수 있는 만큼 들어 올려 보세요. 천천히 손 풀어 바닥 버리클 스플릿 왼 다리를 위로 목의 긴장을 풀 때 손바닥과 갈비뼈 가슴을 천장 배 방향 뻗어 있는 왼 다리의 방향으로 들어 올리셔야 돼요. 목의 긴장을 풀고 쇄골 앞을 조이지 않게 숨 쉬어요. 맨 다리 천천히 내려 왼발 뒤로 보냅니다. 피라미드 1단계이신 분들은 블락과 정강이 발목을 잡아 자세를 유지하고 위로 가능하다면 양손 바닥을 짚고 상체 앞으로 깊게 숙여줍니다. 뒷다리에 발뒤꿈치가 뜨지 않게 안쪽 허벅지에서 종아리 근육을 길게 쓰고 골반 바닥에서의 배는 위로 나머지 등 머리는 미끄럼틀 타고 쓱 내려가듯이 오른 다리 발등 방향으로 연장하세요. 피전 피전 오른무릎 구부려 엉덩이 안고 상체 앞으로 목에 힘을 풀고 숨 쉬어요. 오른쪽 서해 고관절 앞과 오른쪽 쇄골 앞가슴이 긴장을 풀고 숨이 지나가게 긴장하게 끈 cach DA liability 일어나게 바로 턱과 쇄골 사이의 그 목을 두 턱처럼 누르지 않게 숨 쉬어 주세요. 천천히 숨 쉬며 자세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뒷다리 앞으로 뒷다리 앞으로 벽에서 다리 길이를 재고 그 위치에 양손이 어깨 너비로 손바닥 쫙 펴세요. 다운독으로 올라옵니다. 왼발을 벽에 오른발을 붙이고 왼발이 바닥으로 내려오면 오른발이 같이 내려옵니다. 약간 걷는 기분이에요. 오른다를 벽으로 왼발을 붙이고 오른발이 내려오면 왼발이 따라와요. 그냥 재미있게 반복해 보세요. 거꾸로 서서 걷는 기분이에요. 들이시며 왼발 들고 오른발 따라가고 왼발 내려오면 오른발 바닥에 다시 오른발 올라가고 왼발 따라간 후에 오른발 내리면 왼발이 땅으로 왼발이 땅으로 걸어요. 발등을 벽에 대셔도 좋고 가능하신 분은 힙이 유연하다면 발가락을 걸어서 더 깊게 힙을 엽니다. 벽쪽으로 오른 허벅지와 엉덩이를 밀기보다 오른발의 중앙 쪽으로 무게중심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천천히 왼 다리를 시계바늘처럼 원 그려 내려오고 반대쪽 오른 다리 위로 발등을 대셔도 좋고 힙이 유연하신 분들은 발끝을 걸어서 세웁니다. 상체가 깊게 숙여지기 때문에 계속 머리 쪽으로 압이 쏠릴 거예요. 그 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슴 근육을 계속 쓰세요. 날개뼈 겨드랑이 쪽으로 감아주고 배를 다리 쪽으로 길게 연장하세요. 오른 다리 시계바늘처럼 내려오고 양발 어깨 너비 엉덩이 벽에 그대로 밀착하셔서 양손 반대 팔꿈치 잡아 목에 힘 풀고 숨 쉬어요. 서해부에 힘을 주기보다 다리에 힘을 쓰고 상체 더 부드럽게 이완 천천히 손 풀어 롤업으로 올라옵니다. 어지러우신 분들은 벽에 등과 머리를 기대고 호흡하세요. 등을 대고 누워 스트랩 또는 수건을 양발 끌어올려 발 아치에 걸어주세요. 양 날개뼈 바닥에 붙이고 숨 들이실 때 안쪽 허벅지에서 발바닥을 천장 쪽으로 길게 뻗어요. 내쉬는 숨에 목에 힘 풀고 발끝 당기고 그대로 발을 배 가슴 쪽으로 기울입니다. 다리 뒷근육이 다리 뒷근육이 너무 강한 자극이면 발끝을 당기기보다 약간 발등과 발끝을 펴세요. 숨 풀고 숨 쉬어요. 숨 쉬어요. 사바아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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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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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 몸을 깨웁니다. 무릎을 구부려 왼쪽으로 몸을 돌리고 부드럽게 숨 쉬어요. 아멘 천천히 오른손 바닥을 짚고 다리와 배의 힘으로 일어나 앉아 정면 두 손 가슴 앞 또 한 번의 계절이 지나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체 리듬 또한 그 변화를 따라갑니다. 갑작스런 불면증 또는 커진 감정의 폭으로 지친 당신이라면 한 번쯤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는 이 영상을 한 번 더 수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영상의 반복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알아주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디톡스 요가 이 영상이 당신에게 마음속 비밀 공간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스테 들어볼게요. 다음 영상ا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